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보의고사 1회 15번 문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잘 봐야 되겠죠.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실비,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즉, 계약금 등을 왜 예치합니까?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게 떼일까 봐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은 매수인, 임차인, 취득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도 계약금 등입니다. 그래서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서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정탁을 해야 됩니다. 계약공개사 명의로 만약에 예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 계약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공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계약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합니다. 계약 승립할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죠.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는데 계약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 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예치 명의자는 7명이고요. 그 다음에 반환보정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다음은 16번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혈액 발생한다. X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2년이 연장되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상가는 만약 4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가 해지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상가는 안 된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가도 법정 갱신 상가든 주택이든 법정 갱신되면 세입자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혈액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혈액 발생합니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된 경우도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합니다. 5번, 2020년 9월 29일 코로나가 한참일 때죠.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했다더라도 3개의 차이맥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가 안 됩니다.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민사무소를 둔다라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총회의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두 대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죠.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합니다. 신고 설치한 때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에 관해서는 공인개사법 규정 없는 것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상금인데요. 포상금 자, 포상금 받는 금액이 갑가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에 대해서 1번,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를 고발하였지만 기소중지, 기소중지면 포상금 못 받죠? 기소중지라서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금 못 받고요. 그 다음에 D, 갑과 을은 포상금 배변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금사가 공소제기했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오죠? 그래서 D, 시에 대해서는 25만원씩, 둘이 공동으로 하면 25만원씩 만약에 한 사람이 먼저 했다면 먼저 한 사람만 포상금 받습니다. 리얼, 얼은 등록증을 대여한 D를 신고하였는데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포상금 못 받습니다. 불기소처분, 포상금 못 받는다.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고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받습니다. 공소제기를 하면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것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전자계약서가 되겠는데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지역 제한이 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토지든 건축물이든 오피스텔 다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전월세도 전자계약 가능하고요. 직거래는 안 되고 반드시 중계거래만 전자계약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따로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고요. 가태료의 구체적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이건 좀 암기하기 힘들면 그냥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닌 것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축물은 소화전 비상별 유무를 기재한다 했는데 소화전 비상별, 이건 비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부를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는 물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실무교육, 강사요건입니다. 강사요건,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가 강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개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부위원장은 없다 했습니다. 위원은 국토부 사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초갑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초갑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초갑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초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초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21번입니다. 확인설명서 4가지 서식에 공통적 기재사항으로 오른 것입니다. 내진설계 적용여부 요거는 1, 2의 서식에만 해당되고요. 소화전, 비상벨 요거는 2의 서식에 해당되고요. 주차장은 도대주교판, 도대주, 도대니까 1, 2의 서식만 해당되네요. 3의 서식은 도대, 도로 대중교통 입지조건이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재산세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을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했죠.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계보수, 산출내역, 대권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자, 그 다음에 단독경보영 감지기 유무. 요거는 단독경보영 감지기는 1의 서식에만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4가지 서식 비교하는 것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요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요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1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증과기록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해도 소용없다. 1번, 맞습니다.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가태료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재등록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해서 등록취소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취소는 못한다. 그 다음에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 그러나 폐업기간 1년 초과한 경우에 가태료 못한다. 이 규정은 없습니다. 가태료는 1년 초과했다더라도 폐업기간 가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규정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이 파트는 어려워합니다. 조금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되면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 자 23번입니다. 중계보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억에 주택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맞고요. 그 다음에 미연 교환계약인 경우는 중계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보수 초과에서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안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일 동일 3번 동일한 중계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ㄷ 리얼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요. 중계보수 두 문제 출제됩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파트이고요. 2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법인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 깨어난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에 한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투기하는 게 많이 적발돼 가지고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2번 투기관리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규제 지역은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권의 경우 거래지역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법인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5억 이상이 아니라 6억입니다. 6억 이상인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규제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도 금액과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지만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정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은 물론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교환계약 신고 대상 아니라고 해서 액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입니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좀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좋고요. 틀린 것들은 꼭 기본서나 외학집 등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실무교육 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2년 대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10일 전까지입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사무소 이전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전할 때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하고 똑같죠. 자의점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룡회사도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교육제도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자 다음은 27페이지 27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고요. 금지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게 금지행위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상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등 투기조장하는 행위,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매무수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시공시 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네요. 문구점을 운영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해서는 이 분양대행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아도 0.9%를 초과해서 받아도 MGM, 소위 R 이렇게 하죠. 많이 받아도 공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개공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개공 등에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포함됩니다. 실장 명의로 사는 거 안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는 거, 애인 명의로 사는 거는 직접 거래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개공 공개사가 자신의 자, 자녀가 거절 주택을 다른 개공 공개사의 중계로 임차하는 행위, 다른 개공 공개사의 중계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는 직접 거래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방대리도 금지행이 아닙니다. 쌍방대리가 금지행입니다. 금지행이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